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선생님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지났다. 3월이다. 오랜만에 인사하는데 겨울방학 동안 무탈했죠? 강의 쭉 쫓아온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하려고 했는데요. 힘들었어요? 라는 친구들 주목주목 새 출발할 때다. 새 출발할 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왔건 잘해온 거야. 다시 출발점에 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원수2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변별력 문항 공부하자라는 메시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월에 준비한 게 되게 많거든. 불타는 3월 만들어 보자. 알겠죠? 시작! 바로 들어간다. 수원을 단원별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제가 수원 한 바퀴 돌렸어요. 돌리기 뭘 돌려? 단원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잘 파악해야지. 돌렸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지수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각각 어때요? 성격이 좀 드러나. 정의계산 그래프 안 중요한 게 없는데 특히 기역리는 디귿. 추론형 문항들 까다로웠지. 분명히 그랬을 거야. 삼각함수는 어때? 정의 그래프 이거 묶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 작년 9평 21번 정말 어려웠어. 사인 코스 사인 법칙은 항상 마음의 짐이죠 여러분. 야 저거 도형 문제니까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불가피해요. 게다가 얘네들은 기출이 정말 없어가지고 공부할 방향이 명확하지도 않아. 수열 또한 만만치 않았죠. 등차 등기인데 장난 아니야. 항의 부호나 정수 조건 결합되니까 정말 어려워지죠. 게다가 수열의 합 작년 6평 21번에 나왔어. 야 이거 소거되는 합인 줄 알았는데 정수 조건 결합되니까 또 어려워져. 그런 경험들을 했으리라고 봐요. 자 이건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점화식 발견적 추론은 완전 대세. 완전 대세. 발견적 추론은 아마 수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추론 방법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수열 문제 중에 발견적 추론의 성격이 없는 문제는 이제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심지어 삼각함수 그래프에도 발견적 추론의 성격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 발견적 추론을 중심으로 한 수열의 학습법. 수열을 정말 열심히 하나하나 나열해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규칙을 발견해 나가는. 규칙이 왜 이렇지? 근거까지 찾아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난해한 발견적 추론 문제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 겨울 우리의 개념 학습이나 기출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하나의 방향성이 확실해요. 전혀 못 느꼈다고요? 이제 부터라도 저런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불가피해요. 기출은 좀 어떻든가? 지수로그 함수는 기출이 많아. 느꼈어? 생각보다 많다니까? 다 풀면 정말 입체적인 실력이 쌓여요. 큰 걱정 없어 사실. 그런데 삼각함수랑 수열은 어때? 공부해 보니까 정말 몇몇 문항은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신선한데 나머지 문항들은 상당히 딱딱하거나 내신 스타일이거나 그랬을 거라고 봐. 아니면 정말 쉬운 문제밖에 없거나 기출이 매우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에요. 작년 기출들을 사골처럼 정말 열심히 다각도로 풀어봐야 돼요. 거기다가 예시문항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성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추가 연습 문제 연습하고 싶어요. 기출이 매우 부족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미 완강해놨어요. 비트케이 수학원입니다. 비트케이 수학원은 이미 완강이 돼 있는데 10개 챕터고 2개 챕터, 4개, 4개 각각의 챕터에서 작년 기출과 그리고 예시문항에서 보여줬던 방향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셀프 테스트까지 겸비돼 있어요. 2월 동안 진행한 강의에서 이미 완강 처리가 돼 있는 강의니까 여러분들 3월부터 기출 문제를 넘어서 기출 문제의 방향성 그대로 최근 기출 그 방향으로 수원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원 수2, 수2 쪽으로 가볼게요. 수2는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이거 조금 고민이야, 선생님도. 학생들이 방심을 하고 있거나 약간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형 계열이라고, 가형? 이과 계열이라고 스스로를 느끼는 친구들은 당황한 수는 좀 간단한 것 같아. 좀 할 만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큰 것 같고 나형 쪽 친구들은 이게 전체 학생들과 가형 학생들과 같이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약간은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사실 다 드러나 있어. 기출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출제 포인트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미분 뭐 안 중요한 게 없고 적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함수에 극한, 함수 결정하는 논리로 쓰는 것과 연속성 출연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시기가 10년 동안 나형 중심이었거든. 우리의 시선 여기만 모여 있는 것 같아. 그럼 안 돼요. 저 10년간 기출을 베이스로 최근 나형의 커리큘럼들이 짜여져서 그렇지 그 이전 꽤 긴 시간 동안 가형에 출제되던 다강수가 있어요. 이때 문제도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또 공부할 마다 어떤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다 복원해야 되고 예시문항에 보면 오 수투 이런 방향으로 내나 봐 이런 방향으로도 더 갈 수 있나 봐 라는 걸 보여주는 문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22번 같은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나형으로 출제되었던 수투에 너무 이미지가 강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전체 역사를 먼저 다 꿰뚫고 철저하게 다 준비해 놓자. 그리고 나면 6월과 9월에 나오는 새로운 방향성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보일 것이다. 그때부터 걔를 쫓아가도 괜찮다. 그 이전에 이게 잘 안 되면 사실은 6월, 9월부터 수투 때문에 아마 굉장히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수투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결코 최근 나형 10년간의 경험만 한정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비트케이수투가 곧 개강합니다. 비트케이수투는 3월, 4월에 여러분과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할 16개의 챕트로 구성되어 있는 강의인데 비트케이수원과 함께 수원수투의 변별력 문항의 방향성을 명쾌하게 보여주고 짚어 나가는 강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준비했다는 사실 수원보다는 조금 더 볼륨이 많아 그만큼 공부할 게 많아서 그렇죠? 그렇게 준비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이 정도면 수원수투 변별력 문항 학습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대략 느낌이 와요? 그런데 말이야 3월을 선생님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죠. 더 있어요. 3월에 사실 이제 캐스트도 못 찍고 1, 2월에 막 어떤 연구실에 막 강의실 연구실 강의실 연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 했어. 이런 거 몇 개를 보여줄 거냐면 몇 개를 보여줄 거냐면 첫째 자, 이거 다 아는 친구들이 이미 있더라고요. 참 정보가 빨라요. 비트케이수원수투 완강 개강 완강 개강 두 번째는 장현진 3월 모임이 출시합니다. 2회분 할 것이고 2회분 어? 선생님 모임 갈 수가 좀 빠르지 않나요? 3월 학평 대비인가요? 3월 학평과 범위는 어느 정도 일치시켜 똑같이 일치시켜놨는데 우리는 3월 학평 보고 가는 게 아니야. 3월 학평 대비가 되겠지 이걸로 그런데 수능을 앞둔 겨울방학을 보낸 친구들이 수능을 앞둔 현 시점에서 수원수투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선택 과목의 앞부분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세 과목 선택 과목 있죠? 선택 과목 세 과목 전부 다 탑재가 돼 있는 전문항 해설을 할 거예요. 전문항 전문항 해설할 3월 모임 출시해서 곧 공지하겠습니다. 끝이냐고요? 그럴 리가 없죠. 장영진, 월간 아 뭐 이렇게 월간 단위로 많이 해? 많이 할 거야. 많이 만날 거야.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그칠 거야. 월간 2월호 혹시 알아요? 월간 2월호에는 삼각함수를 넣었었는데 이번 3월호에는 자 문제 문제로는 수열을 넣었습니다. 삼각함수 수열 삼각함수 수열 수열 확실하게 좀 다지고 가자. 15문항 넣어놨죠? 셀프 테스트고 미니모입니다. 미니모이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해설 다 탑재돼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수강평 같은 거 남기면 아마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월간 장영진 3월호 준비했고 이게 끝일까? 그럴 리가 없죠. 이 정도로 불타지 않죠. 모의고사를 자그마치 84회를 만들었어요. 에이 거짓말 농담 아니야 진짜야 미니모이 미니모이 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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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를 출시합니다. 84회 한 박스 그런 건 아니고 미니모이 겨울에 개념하고 나서 개념하고 나서 문제풀이 말로 들어가잖아요. 실정 개념하고 이러면 근데 내가 진짜 그 단원별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점검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어. 그래서 개념태제랑 완전히 챕터들이 다 일치해. 수강생에게만 오픈하겠습니다. 수강생 오픈 수강생 전용 자료실이 있어요. 스님 수강생이 뭔가요? 아니 이런 패스 시대라 이런 거 모르나? 수강생은 수강생 강의를 담은 학생들을 수강생이라고 하죠. 담아놓고 안 보는 학생도 있어. 공부 안 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공부하고 나서 거기에 밑에 자료실에 수강생 전용 자료실에 84회 모의고사 PDF를 올려놨어요. 하나의 회차당 6문항 정도씩 될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한 400문제 되잖아. 그렇지? 그런 정도의 양이니까 6, 8, 4, 8, 5, 100개 가까이 되잖아. 단원별로 풀어보면서 내가 겨울에 진짜 주제별로 혹은 단원별로 단원별이겠죠. 과목별로 단원별로 공부가 좀 내실 있게 돼 있는지 점검해 보고 진짜 변별력 문항 공부를 시작할 준비를 하라고. 알겠지? 그렇게 나가면서 이것만 해도 아주 그냥 3월이 진짜 뜨겁게 달아오를 것 같아요. 이런 준비해놨으니까 겨울방학에 혹시 힘들었던 친구들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진짜 수능을 잘 준비해야 되고 마음먹었지만 이내 흐지부지 되고 약간 페이스가 쳐져 있는 친구들 다시 힘내자. 선생님은 올겨울에 정말 어느 해보다도 강의를 많이 했어. 게다가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해서 완전 충혈. 공부 일할 시간 하나도 없고 집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는데 연구실 가서 이거 다 만들고 준비했다. 여러분 3월에 만나려고 알겠지? 이렇게 준비한 거 가지고 3월에 본격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강의에서 만나고 게스트에서 또 만납시다.